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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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과 선생님 주사한대 나와주세요 변명이 뭐라고 묻지 말아요 확실한 건 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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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은 보지 못한 건 나 왜 너가 너무 생일 이미 살았 있잖아요 내가 더 시간 많아서 너라면 사과 상세장 다른 사람 깊고 산 여윤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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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사과 서머신 주사한대 아 너와 주세요 주세요 고마워 박수 고마워 섬 선생님 선생님 사과 선생님 주사한대 놓아주세요 비겁든지 묻지 말아요 밤낮으로 살았니까요 배우의 장은 그냥 깜빡해지고 좀 더 짙게 자지 못하냐 배우의 장은 그냥 깜빡해지고 좀 더 짙고 좀 더 짙고 좀 더 짙고 좀 더 짙고 좀 더 짙고는 배우의 장은 그냥 깜빡해지고 좀 더 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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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의 장은 그냥 깜빡해지고 좀 더 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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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노래 아까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 노래 한번 해주면 안될까 당연히 해드려요 박수 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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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4순위 언니 4순위 언니 몇 분이지? 저희 그 노래가 1번 1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자 너무 찌그러지잖아 참피해 죽겠니 준비 됐으니까 자 손 잠깐만 노래 노래 노래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는 좀 아유 아무리 노래 당연하지 고릴만 내리시키니까 싫어내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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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부터 드릴게요 프런트 갈구르 3순위입니다 4순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의 빛나 소라 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주도자기축제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때 친구도 여기 왔는데 아 고마워요 아까 저희 공연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 계세요? 여기 또 식사로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방금 들려드린 곡이 저희 삼순이가 새로 발표한 상사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불러주시고 또 언니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희 삼순이 상사병도 대박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국으로 인사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삼순이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곡도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랑 또 열심히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아신다는 손들어 꼼짝마라는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박수 많이ns inn 손들어 장판 노짠 immersed 넌 이제 나의 꽃다 땅마른 것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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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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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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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에겐 너뿐이잖아 난 잘난 너희들 흘릴 믿었어 너네로 떠나면 안 돼 숨겨둔잖아 숨겨둔잖아 널 이제 내 사랑이야 숨겨둔 숨겨둔 넌 이제 나의 꽃다 땅마른 것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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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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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고고 보고 보고 나도 너에겐 너뿐이잖아 너희들 너희들 흘릴 적 있어 훈내로 떠나면 안 돼 숨겨둔 숨겨둔 너희들 넌 이제 내 사랑이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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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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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너에겐 너뿐이잖아 눈 감고 흔들리듯 너 맘대로 써넣는데 숨 들어 곰짝만 숨 들어 곰짝만 숨 들어 곰짝만 나는 이제 내 사랑이야 숨 들어 곰짝만 숨 들어 곰짝만 나는 이제 내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이 전에 괜찮아요 다리? 괜찮아요 아니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게 날마가겠네 여태까지 박수 안주셨던 분들도 넘어질라 넘어질라 그러니깐 박수를 그렇게 크게 주셔 한번 더 넘어질 뻔하다 참았네요 아니 그보다 넘어져서 속은 안 보여드리기 참만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근데 영상들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거 예쁘게 편집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호랑나비춤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쁘게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이 다리가 돈 몰아다 주는 다리거든요 다치면 안 돼 기쁨 드렸어요 우리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아니면 부모할까요? 앵콜 할까요? 저희가 원래 약속된 곡은 두 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질 뻔하면서 정신을 약간 놔 가지고 나갈 타이밍을 못 잡았고 또 여러분께서 앵콜도 해 주시니까 안 해 주시나? 앵콜도 해 주시나? 앵콜도 해 주시나? 앵콜도 해 주시나? 신나는 곡으로 앵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 여러분 박수! 자기야 하! 다같이 박수! 자기야 살아있는 건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건 이젠 알겠니 자금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저를 잃었죠 만난의 사랑은 나만의 행복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1, 2, 3, 4 자기야 살아있는 건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건 이젠 알겠니 좋아요 뱀 뱀 맥 저 뱀 뱀 뱀 뱀 아 아 아 일부러 안 믿음과 맞춰 나에게만 차가운 것 맞춰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맞을까봐 우려운 거죠 그댄 그댄에여 다인 씹어뜻한 발표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널 안 보고도 있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난 한 걸 알아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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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우리 맘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나라도 보나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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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대 여자되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참 그림을 담고 싶어서 신경신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불져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불을 대지 말고 비울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단신히 가슴에 영원히 치지 않는 꽃이 되는 내 욕이 예쁜 대로 다같이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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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박두 다같이 박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 손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손들어 본장만 상상좋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 보라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너만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 허원생의 나머지 당신 가슴은 영원 꽃이 다 내 욕이 예쁜 대로 여자는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의 가슴에 영원히 치지 않는 꽃이 다 내 욕이 예쁜 대로 꽃이 다 내 욕이 예쁜 대로 꽃이 다 내 욕이 예쁜 대로 나 무슨 폭탄을 설치하고 가는 줄 알았잖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좋다 지금 술 탔는 줄구나 정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사균이 없네 아 가만히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어 그렇그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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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받고 이렇게 해야 돼 자세를 감사합니다 어머 고마워요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꽃집 차려도 되겠다 그쵸 꽃 팔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요 아까 역할도 없는데 저희는 꽃을 한번 팔아 몰라요 우리 언니 삐졌다 또 언니 와 우리 사무신한테 힘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찍을까? 우리 같이 일로와요 기념해 네가 어떻게 또 가수가 될 줄 아니? 노래 너무 잘하시죠? 지금 활동하고요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손들어 꼼짝마고 상상병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우리 걸그러 3순위입니다 네 아 저희 살지고 있네 마지막 인사로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시고 아유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희 그럼 인사하고 물러갈까요 언니? 마지막 인사하고 응 아니 앵코르 그러면은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3순위 있으시면 그냥 굉장히 많이 나와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이런거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 여러분 관심 부탁드릴께요 자 우리 오늘 우리 3순위에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3순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